여러분 혹시 마다가스카르가 어딘지 아시나요?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섬나라입니다. 저는 이제 부모님이 거기서 4년째 사역을 하고 계셔서 같이 살다가 이제 대학 준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던 중 이제 대학에 원서를 넣는데 의대였는데 그 의대가 떨어져서 계속 하나님께 길을 묶고 찾다가 아는 성교사님이 이곳을 소개해주셔서 이곳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 정말 제가 가도 될지 이게 정말 사기는 아닌지 많이 생각을 했지만 와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좋고 강사분들이랑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말씀도 너무나도 좋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됐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MK로 자라면서 많은 MK들을 봐왔는데 그 MK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고 또한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며 많은 고아들과 그 다음에 미망인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fale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